지난 한 해 동안 7만 명 이상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조경제 교류 공간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 교류 공간인 드리멘터를 다녀간 이용자는 모두 7만 5천여 명으로 소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과 예비창업자, 가정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. 드리멘터는 예비, 초기 창업자 등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24시간 개방형 협업 공간입니다. 또 드리멘터는 600여 차례의 자체 창업 프로그램과 각종 창업교육 투자 설명회 등을 열었으며 예비, 초기 창업자 13개 팀이 입주한 청춘 창업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